9살 초등학생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차량에 치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자체와 경찰에 미흡한 대처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가해자에게는 뒤늦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됐고 과속카메라 같은 안전시설도 부랴부랴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하굣길 초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피의자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는데도 법정형이 높은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던 경찰은 유족의 반발에 비난 여론까지 커지자 뒤늦게 뺑소니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경찰과 강남구청, 행안부 관계자까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뒤늦은 대책도 내놨습니다. 학교 문 밖을 나서면 곧바로 나오는 사거리입니다. 사고가 난 곳인데요. 경찰과 구청 등 관계기관이 있는 개선 대책은 이렇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돼 있던 과속방지턱의 높이를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과속카메라도 새로 달기로 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경찰과 구청 등의 자체 판단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조치지만 예산 부족과 관계기관 협의 등 각가지 이유를 들다 이제야 내놓은 겁니다. 이마저도 과속카메라의 경우 내년 3월 이후 폐교 예정 학교에서 떼어오기로 해 당장 적용도 어렵습니다. 학부모들은 양방향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바꾸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강남구청은 관내 12개 학교에 대해 일방통행 검토를 하기로 했지만 2년 전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적이 있어 장담할 수만은 없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박하정입니다.